안녕하세요. 경제읽어주는남자 김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경제전망,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제시해드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이든 미국이든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이렇게 표지, 판네를 들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파업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파업의 현장에서 제 눈길을 끌었던 하나의 문구가 있는데요. freeze prices, not the poor. 우리 가난한 서민을 얼리지 마라. 가격을 얼려라. 그러니까 우리 서민을 떨어뜨리지 말고 가격을 좀 떨어뜨려라. 그러니까 이 많은 파업이라든가 시위라든가 이런 현장에서의 모습은 너무나 높은 물가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 것이다. 그런데 그 물가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시위나 파업의 현장은 아마도 그 물가 때문에 견디기 힘드니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인데 그런데 임금이 올라가다 보면 또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또 역시 임금을 올려야 되는 고물가의 악순환의 고리에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실제 물가가 안 잡힌 채 계속 유지되다 보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하나의 위기라고 만약에 표현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생활비 위기다.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었고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었고 또 역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IMF 외환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가 왔을 때마다 그 위기의 성격은 달랐는데 2024년 경제는 생활비 위협이 아닌가. 물론 2024년 경제를 저는 경제 위기로 분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징적인 문구가 등장한 만큼 고물가가 안 잡힌 채 우리는 2024년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제가 매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고 이번에 여섯 번째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는데요. 이 여섯 번째 경제 전망서의 제목은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 전망입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어떤 시점에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제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주제를 던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물가가 치솟아요. 근데 소득도 같이 올라가요. 견딜만 하지요. 인플레이션 경제예요. 소득이 떨어지고 있어요. 별로 안 좋죠.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물가도 같이 떨어져요. 그러면 역시 견딜만 한 것 같아요. 디플레이션 경제죠. 근데 안 좋은 것끼리 합하면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만 떨어져요. 그건 견딜 수 없죠. 그게 마치 스태그플레이션에 비유될 수 있겠다. 일단 말씀드린다면 리세션과 경기 침체와 고물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만나는 경제다. 통상 리세션이 찾아오면 인플레이션이 없거든요. 혹은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 리세션이 또 없거든요. 근데 안 좋은 것끼리 결합하는 경제는 정말 안 좋은 경제인 거죠. 리세션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잣대가 뭡니까? GDP가 줄어요.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어요. 혹은 경제 성장률이 위축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니 실업률은 올라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디멘드가 축소되겠죠. 수요가 축소되면 당연히 물가는 잡혀야 되는데 또 그렇게 만들려고 금리 인상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물가를 못 잡는 상황 이런 상황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고 정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인지 또 한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건지 여러분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관점에서 하나하나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주요국별 근원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시면요. 미국, 유로존, 일본 할 것 없이 근원 물가의 추이가 아직 안 잡힌 채 2%라는 기준선을 훨씬 상회한 채 끈적끈적하게 안 잡히고 있는 모습이다. 23년 하반기는 더군다나 물가 불안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상존하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이라든가 또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파업을 중심으로 한 임금 인상 이런 문제가 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엘리뇨, 슈퍼 엘리뇨가 찾아와서 식료품 수급이 부족해서 식료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러 물가 불안 요소들이 여전히 상존하는 지금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안 잡히고 있으니 24년에는 이 물가라는 숙제를 채 해결하지 못한 채 24년을 만나는 거예요. 숙제를 오늘 숙제는 다 하고 내일 하루가 시작돼서 또 내일에 받아들 숙제를 또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숙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24년에 진입하고 24년은 또 그 나름대로의 숙제가 있을 텐데 여간 빡빡할 수가 없겠죠. 실제 OECD 주요국별 Core Inflation 근원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주요국들이 다 2024년까지도 목표하는 2%대 물가 상승률까지 안 떨어진다 라고 보면 글로벌리 인플레이션 현상은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역시 잔존한다 리메인한다 2024년에도 이 고물가 기조는 여전히 유지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고물가 기조가 유지된다는 것은 물가가 오른다 다른 말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같은 돈의 규모를 가지고 같은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든다 그게 바로 실질소득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OECD에서 지금 이코노믹 설베이를 진행했어요. 했는데 Purchasing power changes for the average household 평균적인 그냥 중산층의 경우에게 물어봤더니 구매력이 어떻게 되고 있다? 다 떨어지고 있다. 에너지를 제대로 못 사고 있다. 식료품을 제대로 못 사고 있다.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근원 물가에 해당되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비 지출할 여력이 없어지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강대국들 그죠? 선진국들 그런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그런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렇게 물건을 살 여력마저 축소되니 시위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특히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 소득계층별로 보면 어떤 소비 지출이 어려울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유독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주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충격이 어떤 형태로 찾아와요? 식료품과 에너지가 아니라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한 소비 여력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행가고, 스포츠, 오락, 여가, 문화활동을 즐기는 그런 품목들을 포함한 영역에서 소비 지출에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소비 지출을 못하는 거예요. 고소득층은. 그런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정말 줄여서는 안 될 품목 식료품과 에너지 부문에 걸쳐서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식료품 소비 지출 못하고 에너지 소비 지출 못하면 추울 때 얼마나 춥고 더울 때 또 얼마나 덥겠습니까?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잔존하다 보니까 특히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지 못하다 보니까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가지고만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은 경기 침체를 말씀드려야죠. 자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로존에 해당되는 많은 나라들에서 실제 인덱티드니스 이게 뭡니까? 부채에 대한 의존도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부채가 너무 가중하다. 소득 대비 부채 문제가 가중하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유로존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대출을 적극적으로 안 해줘요. 많은 은행들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안 해주고 그러면 기업들이 또 돈이 정작 필요한, 대출이 정작 필요한 가격에는 대출이 안 되니까 또 쪼그라드는 거예요. 악순환인 거죠. 거기에 더군다나 뱅크 럽시. 이게 뭡니까? 은행 파산. 그러니까 금융 부실 문제가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금융 부실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금리와 고물가. 이게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소위 부동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미분양 사태가 있을 수 있고 미국에는 주로 상업용 부동산이고 우리나라는 주로 주거용 부동산이지만 미분양 주택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쌓이고 그것을 갚을 능력이 상실되니 이게 금융 부실로도 연결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각 국가의 경제를 악화시키는 고물가가 계속 지속된다 보니 고금리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경제에도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또 한 가지가 엎친 데 덮친 격이 중국의 슬로우다운 중국의 샤프 슬로우다운 중국이 좀 강한 속도로 슬로우다운 하고 있다 보니까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 보니까 저의 표현은 꼬꾸라지고 있다 보니까 중국의 GDP의 부정적인 종전의 GDP 성장률보다 줄어드는 국면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주요국들의 세계 경제, 주요국 경제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 수출의 영향을 미칩니다. 독일이 가장 대표적인 예죠. 중국을 절대적인 수출 대상국으로 삼고 있는데 수출길이 막히는 거예요. 중국 경제가 꼬꾸라지니까. 그러니까 독일 경제가 어떻게 돼요? 역성장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기침체까지 가중되는 모습이니까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라는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경기침체는 장기화되는 모습 이렇게 설명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 하나로만 표현해 본다면 얼마 전 9월에 발표된 OECD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보시는 것처럼 잠재성장률이 대략 3%대 후반이라고 한다면 22년, 23년, 24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그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제 밑돌면 경기침체라고 볼 수 있고 경기침체가 더 장기화되는 더 움푹 패이게 되는 그런 모습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는 다르고 2020년 경제위기와는 다르지만 점점점 L자로 꺾여 들어가는 글로벌 경기침체 결국 고물가, 경기침체가 같이 만나는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한국경제로 넘어가 볼게요. 한국경제 같은 경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제가 제시해 드렸는데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따르면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에도 2%라는 목표물가에 부합하지 못해요. 여전히 그 수준에는 못 이루어요. 그러니까 고물가 기조가 유지된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이지 물가는 여전히 치솟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2021년에 가격이 100원이에요. 근데 2022년 하반기에 5.6%나 올라요. 그리고 23년 하반기에 거기서 3.1%가 또 올라요. 그리고 24년 하반기에는 2.4%가 또 오르는 겁니다. 결국 물가 상승률을 다 더하면 물건의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체감하는 그 물가는 더더욱이나 가혹할 수밖에 없으시겠다. 걱정이 되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경제가 녹록지 않았습니다. 3년 상반기 0.9% 하반기 1.7% 상반기보다만 나은 흐름이고 하반기도 녹록지 않은 경제인데 상반기 24년 상반기와 24년 하반기 들어서 역시 23년보다만 나은 수준인 것이지 24년 역시 상하반기 모두 2%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채 밑도는 경제 우리 한국경제는 23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가 더 장기화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못 잡은 채 유지되고 경기침체는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니까 결과적으로 한국경제도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확히 스태그플레이션은 23년 상반기부터 정이 내려질 수 있지 않을까 스태그플레이션에 우리는 처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늪에 빠져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이 내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은 보시는 것처럼 명목소득은 크게 줄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명목소득을 실질소득으로 전환하면 격차가 벌어지면서 줄죠. 그러니까 통장에 찍히는 소득 명목소득은 그닥 줄지 않는데 그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든다. 실질소득은 가혹하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실질소득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명목소득 자체도 23년 1분기보다 2분기에 떨어졌고 근래 들어 가장 낮은 수준임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정말 우리 경제는 우리 경제 주체들이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 처분과능소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소비도 줄어들 수 있죠. 실질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또 놀고 싶은 거 못 노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경제는 이렇게 녹록치 않은 경제 어려운 경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를 확인해 보면요. 나름 최근 들어 반등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조금 경제가 회복되는 거 아닌가 또 리오프닝 기대되는데 이랬다가 다시 좀 주춤해지는 모습이고요. 기업 경기는 계속 기준선이죠. 기준선을 밑돈채 유지되고 기준선 밑에서 그마저도 더 떨어지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는 어렵고 우리 체감 경제도 어렵습니다. 정말 제가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고 있는데 기업을 방문해 보면 오히려 2020년 팬데믹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 팬데믹 경제 위기 때는 어려운 산업이 유독 어려웠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지 않는 산업의 경우에는 크게 체감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근데 이게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되고 고물가가 또 장기간 지속되고 또 고금리마저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선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 국면 나는 우리 이 어려운 국면을 어떻게 이겨낼까 나는 어떤 경제 국면을 지나고 있을까 또 나는 어느 위치에 있고 이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라는 것을 좀 가늠해 보시고 또 2024년 경제를 먼저 들여다봄으로써 어떤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고 또 어떤 기회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명확히 구분하시면서 위협적인 요소를 좀 피해 나가시고 기회적인 요소를 더 포착해 나가시면서 좋은 의사결정 현명한 의사결정 합리적 의사결정 내리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 담아서 이번 주 경제읽어주는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